이 보시면 참 세상을 내다보는 것도 어렵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란 것은 다르게 보게 되면 미래를 전망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판단하는 건데 어제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그런 화상 대화를 보게 되면 앞으로는 100조 원 정도의 그런 투자를 하겠는데 그게 투자 재원이 sk하이닉스에서 많이 나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sk하이닉스가 선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전기차가 좀 시장이 활성화돼 가지고 sk온이 선전해야 되는 그게 다 미래와 관련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베팅을 하는 것이 사업인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엔비디아가 좀 비상 같다고는 그렇지만 미래와 관련된 가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아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아주 대표적인 약체론자 2024년도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고 2023년도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분이 콜라노비치 제이피모가네 콜라노비치인데 완전히 판단이 어그러졌네요. 보시니까 작년과 올해 미국 정시가 하락할 것이라 일관되게 주장해온 월가 최대의 약체론자인 제이피모가네 최고 글로벌 시장 정량가 마르코 콜라노비치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제이피모가네 자산운용의 헤드 최고 책임자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표현을 내린 거죠. 오늘 아마 4,500 정도를 넘었을 겁니다. 올해 s&p500 지수가 4,200포인트로 끝날 것이라는 전략을 유지해왔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친 겁니다.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도도 여러분들 잘못 예상을 한 거죠. 월가에서 이런 갈고 닦은 그야말로 최고의 여러분들 고수일 건데 그래서 주식의 앞날을 예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업계에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지수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개별 주식 투자를 이렇게 딱 맞아뜨리지게 항상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시면 블룸버그 통신이 아마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콜라노비치가 2년간 주식시장에 대해 거의 재앙적으로 어긋난 투자 전략을 제시한 데 다른 것이라 불이했다. 그럼 jp모간의 자산운용하는 데서 상당한 손실을 끼쳤을 거라고요. 사천 여러분도 한 900까지 갈 수 있는 시장을 4,200으로 예상을 하게 되면 톱이 자산운용 방향이 완전히 털어질 거 아닙니까. 2022년 또 s&p500 지수가 19% 하락하고 월가 전략가들이 주식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했을 때 꾸준히 강세를 외쳤다. 완전히 실수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 약시로 돌아왔었다. 반면 지난해 s&p500이 24% 급등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14% 상승하는데 일관되게 약시론을 주장했다. 큰 착오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더블님 내가 좀 오해를 안 갔네. 뭐 딴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슨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다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천재인지 뭔지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여러분들이 유튜브 제가 일체 안 봅니다. 제가 방송 마치면 시간 되면은 체계 여행기나 아니면 체계 다른 나라를 내가 지금 직접 가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는 줄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많이 보죠. 스페인도 가보고 요즘은 그리스 구석구석을 많이 보는데 좋은 세상이 나와 가지고 국내 유튜브는 거의 안 봅니다. 거의가 아니고 하나도 안 봅니다. 여러분들 국내 유튜브를 하나도 안 봅니다. 영혼이 어지러운 이야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정말 하나도 안 봅니다. 하나도. 본만은 가치도 없고 헛소리하는 걸 내가 어떻게 듣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봅니다. 무슨 방송 이런 것도 전혀 안 봅니다. 내 영혼을 이런 맑게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니까 외과의사 선생님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술도 전혀 안 마시고 그렇지만 해외 이름들 그런 국가 방문하는 거나 이런 것은 아주 관심 있게 보죠. 제가 하는 것은 요즘에는 그리스란 나라가 그렇게 짧은 이렇게 좁은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리스의 구석구석을 들여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다 또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고칠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한테 좀 고치십시오 하더라도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쪼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또 시간이 없습니다. 마치고 나면 운동도 해야 되고 체력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오로지 여러분들 잘 정리해 가지고 방송에 시간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은 내용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게 뭐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견해를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 헛소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뭐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안 듣습니다. 이재봉 교수 최재봉 교수인가 하시는 분도 들어가서 본 적도 없습니다. 영원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걸 들으면 무슨 뭐 이렇게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장난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부도 적당히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죠. 육체적 건강 도움에도 되고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고 딱 보는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시각으로. 그리고 절대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게 옳다는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미래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렇게 이러면 돼가도 앞날을 잘못 예상해 가지고 그냥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잘못 예상해 가지고 그래서 옷을 벗은 겁니다. 여기 또 이제 또 다른 그런 약시론자인 마이클 윌슨은 5400포인트까지 올린다고 이렇게 자기 입장을 전환했지 않습니까. 콜라노비치는 굉장히 좀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식시장이던 세상을 볼 때 겸손하게 봐야 되고 틀릴 수도 있죠. 이렇게 틀리게 되면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사업가들은. 사업가들은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그냥 딱 본인이 베팅하게 되면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순간 뭐죠. 자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이버 여러분들 주식처럼 최종가 대비해가 6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영혼이 어지러운 정보는 가급적이면 안 보면 되는 것이고 직접 상처는 먹이지 않지만 정보라는 것은 들어와서 여러분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그러니까 특정 방송을 계속 보게 되면 그 사람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기 시간을 어디다 투입하고 투자하는지가. 이런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